주신성과 개그맨 박소영은 리얼리티 tv 프로그램 신랑수업을 통해 인기를 얻었다. 이 프로그램은 이들의 재능뿐만 아니라 사랑스러움과 어우러져 시청자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다. 추석에 채널A는 그들이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프로그램의 특집을 방송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특집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유머러스한 농담이 아니라 감성적인 개인적 측면에 대한 신성의 공유다. 그는 신랑수업에 참여하는 동안 과도한 공황장애를 겪었다고 밝혔다. 박소영과 단둘이 촬영해야 하는 긴장과 부담감은 프로그램 도전 때마다 땀과 손을 떨게 했다. 하지만 박소영의 친절과 지원이 신성이 이 난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 것은 특이하다. 그는 그녀의 헌신적인 우정과 지원 덕분에 점차 이병을 극복하고 건강해졌다고 말했다. 이는 관객뿐만 아니라 제작진과 프로의 거장들을 감동시키고 경탄케 했다. 이날 특집에서는 신성과 박소영이 애정과 단합 친절을 뽐냈다. 그들은 관객들에게 기억에 남는 순간들을 만들어냈고 우정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박소영은 앞으로 신성에게 더 잘해주겠다고 약속하며 함께 일할 때 항상 편안함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이 특집은 두 사람 사이의 깊은 애정을 느끼게 해줄 뿐만 아니라 스크린에서 동료가 아닌 사랑스러운 배우자임을 실감케 했다. 별난 에피소드에서 이번 추석에는 신성과 박소영이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있었다. 이들은 신랑 교실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겪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와 재롱을 통해 서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드러냈다. 관객들은 신성의 개인적 폭로는 물론이고 박소영의 개방적인 면모도 볼 수 있다. 그녀는 자신의 경력 동안 겪었던 어려움과 시련과 신성의 후원이 어떻게 그녀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해 말했다. 이것은 그들 사이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었다. 이번 특집에서 개인 공개와 감동적인 사연뿐 아니라 이들이 함께하는 재미있는 게임과 도전들이 펼쳐져 즐겁고 편안한 순간을 선사한다. 조화를 목격했고 이는 우정이 가족의 사랑만큼 강력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